색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조정을 해 주면 되요 그런데 여기서 조정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색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쓰고 여기서 멈춰도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필름을 스캔 해야 되다 보니까 필름 상태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태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요 과정이 중요했어요 칼라를 뉴트럴라이징 시켜 주는거 칼라를 중소화 시켜 준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뭐 커브나 레벨이나 컬러 중소 할 땐 레벨을 많이 써요 레벨을 하나 열구요 요 가운데 회색 스포이드를 하나 집어 가지고 이 사물에서 중성 값을 갖는 애를 찾아요 중성 값 다시 말해서 그레이 지금 찍었어요 변화가 없죠 왜 저게 중성 값인 거에요 저게 대충 맞은 거에요 예를 들면은 이 띠 부분 요게 흰색 이었잖아요 완전히 화이트를 찍으면 안 돼요 좀 어두운 그레이 쪽을 찍어야 돼 거기를 찍어서 색깔을 맞추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자 색깔 좀 바뀌는 거 봤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갔어 자 색깔이 좀 바뀌었죠 뭐에요 이 띠가 흰색이 아닌 거야 약간 미색이 있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중성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걸 흰색으로 바꿔 줬더니 다른 톤들이 바뀌는 거에요 그래서 원래 칼라 뉴트럴라이징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차트가 있어야 되요 칼라 차트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 블랙이 있으면 그레이 농도가 있거든요 미들 톤 그래서 찍어 주는 거에요 그레이 카드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레이 카드 찍는 것은 원래는 화이트 포인트 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노출계를 측정할 때 만들어 놓은 게 그레이 카드에요 그래서 그레이 카드는 18% 반사율을 갖는 그 차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썼던 필름 카메라 안에 있는 노출계가 반사율이 18% 들어오는 걸 기준점을 삼아서 노출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노출용 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코닥에서 나오는 18% 반사율 회색을 가지고 칼라 톤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화이트 포인트 잡는 차트는 따로 있어요 밝은 회색 톤이에요 실제로는 98% 혹은 85% 짜리 흰색을 써요 그걸로 잡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스포이드를 흰색을 찍어서 중성을 맞춰 주는 거에요 이게 칼라의 뉴트럴라이징 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찍으시는 대부분은 이거를 손댈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 차트가 필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저럴 때 많이 필요해요 어 오늘 사진을 찍었어요 내일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모레도 찍어야 되는데 이 사진이 한 책에 편집돼서 들어가야 돼요 혹은 여기서 찍었는데 실내에 들어와서 찍고요 그 다음에 저 옆에 빵에 가서 찍어요 근데 얘 셋이 색깔이 맞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 하나 갖다 놓고 찍고 나머지 찍고 여기 가서 찍고 나머지 찍고 저희 가서 찍고 나머지 찍고 그 다음에 차트를 갔다가 그 차트의 색깔이 일치 되도록 맞춰주는 거에요 바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에요 그게 칼라의 중성화에요 칼라를 중성으로 맞추는 거에요 칼라의 중성을 맞췄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의도대로 색깔을 넣어 주는 거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 중성은 됐어 그래 흰색은 흰색이고 검정색은 검정색이야 그런데 나는 좀 따뜻한 게 좋아 좀 너리끼리 했으면 좋겠어 아 피부톤이 좀 핑크가 좀 돌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 이건 어떻게 해요 아까 칼라 중성은 무슨 레벨을 무슨 툴을 썼어요 레벨 툴 썼죠 그럼 요번에는 커브 툴을 쓰면 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커브에는 보면 채널 이라는 게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 3가지 채널로 되어 있고 3가지를 각자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레드를 놓고 전후 보이죠 물론 요거 되게 조심 있어야 되요 색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거나 혹은 여러분의 모니터가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는 색깔이 이상하게 출력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쓸 땐 대단히 조심 이 색깔 채널을 쓸 땐 조심해서 써야 되구요 많이 넣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많이 넣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이만큼도 꽤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많이 넣지 마세요 왜 이렇게 바꾸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s자 곡선으로 바꿨죠 레드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밝은 톤에 해당하는 거 제일 많은 부분이 어디에요 이쪽 또 얼굴이죠 얼굴의 톤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밤보다 밝은 쪽의 영역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거기에 레드 끼가 더 들어가면 조금 더 홍조가 돌겠죠 대신에 이 옷은 대조가 돼야 될 거 아냐 대조가 되어야지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쪽은 레드를 빼 주는 거죠 요렇게 조절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칼라에 대한 의도대로 조정이 끝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채널도 있어요 블루 블루도 조금 건드려 볼까요 근데 블루 건드리면 아까 건드린 거랑 조금 차이가 날 거에요 그런 정도로 살짝 밑에만 밑에 섀도우 톤만 여기 어두운 쪽의 부분만 조금 더 블루 끼가 더 들어가게 더 들어가게 아니라 죽였네요 제가 요거로 그죠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에 색깔을 조절해서 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에요 이게 처음 찍었을 때 현장에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에요 예를 들면 사람은 기억을 할 때 이미지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한테 인상 깊었던 요소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딱 현장에 갔는데 아 저 원피스의 색깔이 참 푸른 게 이뻤어 라고 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출력할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나의 의도대로 색을 조절한다고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할 때는 양 끝단은 건드리지 않고 중간 톤에 대한 것만 커브 곡선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에요 자 요렇게 하면 조정이 끝나요 그럼 뭐에요 톤 조정 했죠 톤 압축 했죠 톤 조정 했죠 그 다음에 칼라 중성화 했죠 그 다음에 칼라 조정 했어요 이러면 기본적인 조정은 끝난 거에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그냥 뽑으면 되요 이제 뽑으면 잘 나와요 전보다 어 전보다 더 잘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를 꺼보면 알지 자 이거였어요 이거보다 이게 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약간 그 뿌연게 거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선명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콘트라스트 좀 올라갔죠 톤 압축을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는 선명도가 증가해요 사진의 뿌연 안개감이 사라져요 계속 톤의 폭이 훨씬 더 넓어져요 그 다음에 미들톤 너무 밝혔나 근데 프로젝터랑 많이 달라요 지금 내 모니터랑 프로젝터가 조금 더 과장돼 있어요 출력 한번 해보죠 느낌이 어떤지 그 다음에 색깔 옷은 더 차가워 졌구요 여기서 옷이 많이 차가워 졌네요 얼굴도 그렇고 그죠 배경이 훨씬 더 차가운 색깔로 바뀌었어요 이거 조정하면서 그래서 색깔 조절을 했죠 피부톤은 조금 더 핑크빛이 돌도록 자 이 정도 조정을 했어요 자 이러면 그냥 뽑으면 되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빼먹은 게 몇가지 음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